하하하하 이거 왜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하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어필의 이일입니다 지금 저희 어필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끔씩 하나씩 구매할 때가 있었는데요 인디고고라는 커다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작년에 주문했던 스테빌라이저가 하나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잘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서가 쓰이지 않아서 저도 이제 어.. 예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어떻게 사용할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음.. 이렇게 해서 고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모터랑 구동부가 아마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통상적인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이거 활용을 해보고 실제로 스마트폰에 마운트를 한 다음에 몇 가지 모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거 다시 걸어가면서 이렇게 네 뛰어가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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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로 theta 동호 básicamente 모두나 다 끝날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거를 이렇게 넣고 다시 닫으면 됩니다 끝 안 찍혔다 안 찍혔다